한국 철도 공사는 태풍 흰남로의 북상에 따라 탑승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합니다. 공사 측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내일 오후 3시까지 경부와 호남선 등 KTX와 일반 열차 노선의 운행을 지연하거나 중단합니다. 열차 운행 시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라 열차 이용객들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을 통해 미리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